야 이러면은 저기 앞에서도 좀 돈을 벌어갖고 와야겠는데? 야아 해결방법이군요 확실히 영창속도가 빨라지긴 했어 괜찮을까? 무한경직? 소울창이 경직이 아까 생기는 것 같긴 하더라구요 야 와봐 오케 오숩 오오오오오오 negatively 도와주 아 뭔가 씁쓸하다 회피하면서 마법쓰는게 제일 잘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게 제일 잘하긴 해요 회피하면서 마법쓰는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내 스타일이야 나는 하도 마법사나 이런걸 많이 해서 근접캐릭을 잘 안해요 어떤 게임이든 아니 저는 어떤 게임이든 근접캐릭을 안해요 제 유튜브역 가서 모든 영상 다 찾아와도 근접캐릭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생각 절대 안해요 무조건 멀리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그래서 마법사에 있는 캐릭은 절대 하다못해 발더스게이트도 그랬어요 발더스게이트도 근접캐릭이 없었어 여섯명의 팀원중에 민스크도 활 두고 다니는데 반의 descrição 마지막 시스템 이 있음 여기는 가시답 올라오잖아 너다 죽어 임마 죽어 강력 볼트다 아이고 아이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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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야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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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쟤를 쟤를 잡아야돼 하나만 더 잡아야돼 ivamente 안돼 아 Xavier 예 마법 마법 세팅을 잘해야될거같애 지금 마법 세팅 잘 Hah 지금 알았어요 마법이 뭐가 잘 통하는지 수험볼트 이거 없애버리고 아 이거 지금 하나밖에 못하지 아 그렇구나 하나밖에 못하지 이게 최강이구나 아 그러네 흐흐흐흐흐흐 ㅅㅡㅡㅓㅡㅡ 아 그러네 그러면 볼트 화살 볼트 자 이렇게 하고요 일단 소울 화살로는 안되고 아 참 나 이거 고쳐야지 깜빡할 뻔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있는건데 이거 안하면 안되지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겨우겨우 제외하고 지금 맙장 뜰수 있는거에요 이거때문에 지금 겨우 제가 싸고있는데 아 근데 아까 그 두 명이 같이 있으면 어차피 못피해요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씩 죽여야되는데 제가 떨어져 자꾸 그리고 삼촌 걸로 모아 모은거야되는데 피하는게 어려워 쟤는 일단 리치가 길어서 얘도 없어졌다 저 앞에가서 쟤네들이랑 잡아서 소울좀 먹어야지 인간조각상 땡큐베리감사 인간조각상 인간조각상 땡큐베리감사 인간조각상 땡큐베리감사 항목 땡큐베리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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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아이템을 얘를 많이 주냐 인간조각상 얘네 인간조각상 되게 많이 주네 자 1200정도 벌었으니깐 됐겠지 싸울때마다 이가좋아서는 혼납해야된다고? 얘네들 안없어지겠지 그래도 얘네들이 그 주요 그건데 얘네들 없어지면 안돼 딴 데서 돈 벌고 와야되요 어어어어어 그 말은 즉슨 마보케한테는 좋다는건가 그 말은 즉슨 자 죽고야 야야 마법이 안 나가 왜 마법 다 썼구나 오호 좋아좋아좋아 이번에 잘해보자 벨크야 벨크야 우리 잘해보자 숨평 착장 1 2 3 4 내보내야 되네 자 밑으로 너 떨어지지 마라 이번엔 아싸 오 뭐야 어 아 나 빌어먹을 진짜 삼촌 겨우 모았네 어째 맨처음 제일 잘했던거 같애 진짜 갈수록 갈수록 지금 바보가 되고있어요 자 마지막 도전으로 하죠 자 마지막이예요 여기서 더이상은 소울을 삼촌 못먹을거 같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 왕때는 생명의 반지를 끊을수가 없네 저저 라크라이스야 때문에 할수고 아 나와 아 아 야 알π 아 네 아 라크 백크 백크 어책든지 아이고 제대로 맞았다